임무기어 처치는 내가 아마 은일 거고 보자 임무기어 처치하고 임무기어 시간 은이네 뭐 일정도면 어떤 막은 피해 만삼촌에 뭐 딜금 킬금이면 뭐 탱거 딜러 다 해줬죠? 맥크리 원챔이시나요? 아 맥크리 원챔이세요? 안 바꾸었는데 어 바꾸셨는데 내 있는건 백나요 가죠 될거에요? 맥크리 위치 확인하고 가요 분명히 네 상대 아나 로드호그 로드그래 빠졌고요 아나 거점 같이 들어가죠 우리 같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우와 살려줘 로그 안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겐지 뭐야 다 죽어 로드그래프 조심하시고 안녕 로드그래프 아 맥크리 개핀데 한번더 한번더 우리 겐지 아직 살아있어요 들어가서 살아있어요 기다렸다가 6초 아닌가요 6초 아 끓였다 라인을 알까요 맥크리 잘랐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그러면 저희가 더 빠르니까 벤티 밖에 없는데 맥크리 성향 성향 없어요? 저 겐지 좀 끊을게 저 들어가요 들어와요 힐 들어가요 겐지 궁 썼는데 왜 아부다 안 나 뒤에 겐지가 궁 써가지고 괜찮았어 괜찮았어 뭐야 씨발 우클리 마리샷 나오네 뭐야 피가 왜 우클리 헤드 맞으면 삼백 넘게 들어갈텐데 아마 그래도 아는데 와 거점을 점령하겠다 순식간에 처리하자 그래도 쉽게 뚫었네 얘네 자략군 빼러가요 자략군 얘네들 어 겐지 겐지 어우 겐지 개피 얘네 자략군 빼면 돼 저 어디로 갈까 위로 점프를 하죠 로드필 아 저리가 자리야 어디야 석양 2층 죽었어요 석양맨 죽음 상대 피트 이거 아나 오그로끔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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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개피 겐지 지민 너피 석양aları 세간동 먹었어요 저희 지금 메인 나왔어 웨이 x5 메인 메인 개피 아 디바 쟤아 액시 디바 자리야 주전실도 빠졌고 왼쪽에 아나 자리야 에피 같은데? 자리야 반피 뽕받았다 겐지한테 뽕받았는데 겐지 궁 없어 아 궁 찼다 이거 겐지 막아야돼 막아야돼 기피 기피 저리가 저리가 봐봐 메이야 빼려줘 빼려줘 한 칸? 아 두 칸 아깝다 안녕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약붕 있다 딜이 왜 이렇게 부족했지? 한 명씩 오는데 아 이걸 한 칸 밖에 못먹는 바로 되는거에 어 죽었다 겐지 2층 뛸게요 바로 들어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근데 우리팀 한 분이 좀 늦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2층 점프 우리 2층에 힐 안 들어가요 밸려서 들어가잖아요 밸려서 들어갔으니까 미스터님 우리 뺄게요 아니요 아냐 잘랐어요 겐지 겐지 쉬프트 없음 아 메이 저면에서 개가 시작되네 진짜 2층으로 메이 저면에 있는데 아이고 우리 2층으로 와주세요 저희 저희 아나 없어요 아나가 없어요 2층으로 가요 2층으로 2층으로 와요 2층으로 2층으로 어 메이 저면에 나 아이고 이거 자리하고 하겠다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개 피요 개지 거 개지 거 가자 미스터 화났어요 미스터 화났어요 미체의 멸크리 프리디 저리가 미체의 멸크리 프리디인데 이거 미체의 궁 쓸거에요 들어가죠 마간드 네이 마간드 네이 석양맨 안에 들어가있어 하하하하 메이 궁 아 이거 똥주랑 중력차 같이 들어갔는데 이거 이거만 버티면 할만해 이거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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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잘라야되요 왼쪽에 원숭이 겐지 에피 겐지 에피 아 이거 원숭이 아 이거 원숭이 힐러가 없어 잠깐만 아 이거 빼야겠다 빼야돼 빼야돼 이거 리퍼 안돼요 리퍼 겐지님 저희는 겐지 원 비빔은 절대 못 들어 이거 저기는 리퍼 이거 한 번 나갔다 어 뭐야 어 뭐야 활이 미쳤네 반복되면 힐 안들어 아 에이든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똥주가 또 있겠다 내가 왜 딜금이야 근데 애교전 투리 오 저희 수비 안했었죠 수비했었나 어 어 내가 금방 딜금이길래 놀랬다 윈서니도 왜 딜금이지 까봤나 뭐저래요 아 샘들이 니네 자리아 궁 한 번 빼야되는데 싹 맥크리 프리지 맥크리 딸랐어요 사래기 자리아 떨어뜨렸어요 아 원숭이 궁쌌어요 원숭이 궁쌌어요 체력 출뿐 아 아 아 죽었다 한 번 당했죠 이거 한쪽으로 좀 와줄래요 한쪽으로 좀 네 니네네 궁 없거든요 못 비벼요 한쪽으로 좀 한쪽으로만 다같이 오른쪽으로 가자 이제 아래도 내려가서 위로 올라갈래요? 2층으로 우리 다 알아가지고 메이가 맞고있대 제 궁 몰고 가요 아님 자리아 궁을 빼던가 자리아 궁 아직 없었죠 어그로 끝해요 다요 2층 남았다 메이 죽었어요 자리아 궁 석양 왼쪽 2층 왼쪽 일러 아.. 파랗게 일단 이거 자리아 궁이야 일단 맥크리 따옴 아니 지금 자리아 궁 아이고 이거 너무 시간이 좋대 한턴 더 있잖아요 네 한턴 더 있어요 한턴 더 있어요 막힐 건 정연한 거였는데 똥주 또 있어 근데 그냥 두고 가야되는데 시간 끌어 살 수 있으면 살고 응 용대로 막아 용대로 막겠는데 똥주 조심하시고 빡치는 거 거의 찼어요 2층에 있는 거 한번 떨어뜨릴게요 밑에서 위로 점프할게요 정면에서 2층으로 어 리퍼님이 우리랑 같이 가야돼요 저거 돌아갈 수 없지 도민되니까 떨어뜨릴게요 애들 어 뭐라 일단 난 들어간다 아 땡기폼 일단 다 떨어뜨리긴 했는데 아 개뻘구 따로따로따로 다 불렀어 똥주 아 내가 죽는다 괜한 이거 쟤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어 아 디디 부족한데 왜 리퍼님이 같이 안 오지 내가 왜 상읍이야 윈스턴인데 점수 점수 1대 0 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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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완막하죠 응 에이 완막하죠 뭐 저희 에이 아 사무자 하면 돼 어 뭐 메인 나오면 빌러쟁이 빼야 이거 우리 둘 다 원챔이에요 둘 다 원챔 아 그럼 원챔이시면 줘야죠 나도 원챔이야 근데 안 할 줄 알아서 하는 거야 음 우리 공격때 너무 팀플이라곤 눈꽃만큼도 그럼 수비때도 눈꽃만큼도 없을텐데 수비땐 뭐 수비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격하고 우리 수비하고는 또 좀 달라가지고 넘버러가 엄끈히 비 맞기가 쉬워 할 수 있어 응 여보세요 왜 왜 계획대로 움직여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주마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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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급 보고도 웃긴다 지금 4급 오케이 시작한다 하 하 하 하 하 하 포브리퍼 나오면은 그냥 뚫릴 것 같은데 음 음 일단은 해보죠 네 그치 몰라 여기서 막을지 막을 수도 있어 막을 수도 있어 막을 수도 있어 수비 또 다르거든 으응 왜 안 나와 와 위도우 있다 하와나 위도우 위도우는 제가 견제할게요 겐지도 있으니까 원숭이 있어요 원숭이 강아지 한 대생 중 행동 멧크리 위도우 정면에 있어요 내려와야돼요 바벅 못 때리 이따 왇쪽 들어갔다 들어가요 한 명 없음 이제 하나 빠졌어 상대 주는 방법 빠졌어요 우리 원숭이 잔다 저 힐 못 쪄요 100% 1기피 하나 컷 2대 컷 아이고 자리아 봐요 자리아 거점에 원숭이 위도 위에 숫자 남았어 아 고달프다 B 어 예 B 2층으로 어디다 와요? 생명령을 회복시켰다 쩍 승리 뚫었는데 위도우 조심하세요 위도우 조심 위도우 안 뺐어요 2층으로 온다 2층으로 온다 어 위도우 정면 위도우 굶혔다 맥크리 2층 떨어졌고요 아래에 상대 힐러들 다 떨어져 있어요 하나 떨어뜨렸고요 계속 태우고 아 여기서 빠진 위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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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 빠졌고 내가 내려갈게요 일단 애들 2층 올라왔어요 윈터 힐 루시우 다운 겐지 다운 자리야 힐킷 안되지 내꺼지 아이고 우리 겐지니? 괜찮아요 제가 복수해드릴게요 겐지 왜 갑자기 터졌어? 질 좀 꺼주라니 5클럽 감사합니다 에너지 많이 차있어가지고 다시 드리금 뺏었다 드리금 뺏었다 디바 나왔어요? 상대에 원숭이 빼고 디바 자리야 아아 정면에 겐지 2층에 맥크리 가있다 너무 못맞히는데 맥크리 다운 이거 나와요 저 오른쪽에서 누구랑 고르실수 아는데 우리 역크리 왼쪽에 왼쪽 애들 왼쪽 2층으로 많이 올라요 뭐 올라온다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고 좋아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주는 실드 있을거에요 조심 이거 겐지한테 주고 채울거 같은데 빡치는거 찼어요? 여기서 낙사시킬수도 있지 않나? 못해보기 밀고 들어온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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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궁 빼려고 한번 오는데 낙궁 왔어? 제발 오프겠고 어떻게 적어? 아 괜찮아 어그로 많이 끌었어 아나 안살아있는거 아나 힐키디인데 왼쪽 큰 힐키디인데 큰 힐키디인데 아나 퍼리 아 예 나이스 뭐야 뭐야 빡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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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꺼 안 먹혔냐 이거? 응 한꺼 안 먹혔어요 빡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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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공무키가 준비된다 나머지 함께 공격하자 우리 루시우 공렬스 우리 방냐 거의 준비됐어 그럼 저 힘을 좀 몰아주세요 저 방금 써가지고 원숭이 원숭이 막아있는데 아직 딜금이야 원숭이 막아있는데 아직 딜금이야 일단 2층으로 또 오네요 2층으로 또 오네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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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안 뺐어 아니 안 뺐어 완전히 뺀건 아니고 와리가리 키고 있어 정면 정면 노리는 거 같은데 얘들 안아 죽었어 상대 안았다 상대 안았다 이거 디바 잡곡이랑 자리아 잡곡 자리아 공 조심하세요 내가 못 지켜줘 제가 최대한 시일 다크담 써볼게요 그거 하며 일단은 2층이 아니에요 정면 노리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정면중에서 왔다갔다 거리고 있어 네 왔다갔다만 거리고 있어 2층 잡곡 4개네 정면 정면 아 먹혔다 죽겠다 이거 너프 너프 빠가돈 디바는 잡았어 디바는 잡았어요 아나 잡았어요 루슈 잡을게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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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체 잘했다 이거 총 다 써서 들어온 건데 다 써서 들어왔는데 이거 이러면 1분 정도 막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진짜 자리 최대 디바 공이 없어서 디바 공 먼저 쓰고 들어와가지고 디바 공 먼저 쓰고 들어와가지고 원래 리프 있었나 선 디바 공 써가지고 원래 리프 있었나 리프 없었어요 리프 나왔어 리프 없었어요 리프 없었어요 웨크리 빼고 그거 나왔네 리프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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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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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요 2층 많아요 저점지 저점지 좀 만드세요 디바 로브 깼어요 4층 멧크리 아 루..뭐야 루시우 다운 상대 루시우 다운 상대 루시우 다운 상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갠지님 조심 갠지님 조심 힐 안들어가요 힐 안들어가요 갠지 겐지 들어왔다 다운 자리하트 너무 맞아주지 마세요. 자리하트 너무 맞아주지 마세요. 자리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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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하트 렉크 생각났어? 루슈 님이 힘 많이 났어. 뽕 채우시면 돼요. 저 때리고 원숭이 때리고. 어 나 떠났다. 나 떠났다. 전면 전면 전면. 전면 전면. 나 좀 봐줘. 안 왔다. 상대 안 왔다. 아 나 뽕 없는데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아 이거 잠깐만. 힐킹 먹어야 돼x3 빡치는 빨치. 편안하게 해야지. 잘 됐다. 저 궁이 꺼지요? 크레인은 최장? 아 매펜이 힐킹 썼는데. 저거 썼어요 저거 썼어요. 벤직에피. 벤직에피야. 나이스. 마지막이야. 거의 마지막. 상대 하나 암유. 깨웠어. 상대 하나 암유. 상대 하나 암유. 디바 혼자 있어요. 와 왜 이렇게 쎄냐. 겐지 혼자. 해줄게요. 겐지 다운. 리퍼. 와 진짜 나 너무 좋아하네. 트레이서하고 자리아 둘이 남았어요. 트레이서하고 자리아 둘이 남았어요. 전 죽어. 근데 제 앞에서 좀. 사라졌지. 딜을 못난다. 아 이겼다. 아 비겼다. 비겼어도 이게 어디입니까? 이게 우리 공격 때 솔직히 너무 못했어. 최종 30. 1대 1. 아. 원숭이로 딜금 받았습니다. 여러분. 아 님을 얼마나 사려고 하느냐. 실드가 많이 들어왔어요. 자리아자 실드가 많이 들어와가지고. 계속 살아가 있어서. 아 자리아자님 마지막 실수 해가지고. 아 자리아. 그래도 거기. 아 나 궁받고. 애들 못 이겼는데. 이렇게 웃는데. 못 부럽단 말이야. 사금은 아닌 것 같아. 딜 일단 킬하고 딜은 금이야. 임무기어 처치는 내가 아마 은일 거고. 보자. 임무기어 처치하고 임무기어 시간. 은이네. 뭐 일정도면 어떤. 막은 피해 13,000에 뭐. 딜금. 킬금이면 뭐. 탱거 딜러 다 해줬죠.